반갑습니다. 정계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스폴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설명회 시즌이 돌아왔죠. 여러가지 선생님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뭔가 정보를 드리려고 캐스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2020 예비고의 수학 설명회라고 거창하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이죠. 2020년에 고의가 되고 2021년에 수능을 보고 2022 학번이 되기 때문에 2022 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여러가지 이슈들도 좀 있고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022 수능을 위한 여러가지 포인트들 중에 세가지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설명회는 항상 그렇지만 첫번째는 자기소개가 좀 들어가죠. 새롭게 올해 추가된 이력은 스폴림 팩토리라고 하는 선생님 연구실이 만들어졌고 여전히 드라마 출연은 써있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첫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문의과 구분없는 통합형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2021년 11월 18일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여태까지 치러지는 수학이 이번에 바뀌죠. 이번에 바뀌어서 현 고2 친구들이 고3 밑에는 2021 수능에서는 어떻게 치러지는지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지만 바뀝니다. 아예 싹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2020년 5월에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로 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수능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예시문항을 개발해 2020년 5월쯤 안내 예정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2020년 내년 5월쯤 되면 예전에는 예비학력 시행평가라고 해서 바뀐 교육과정이나 수능에 대해서 한번 모의평가를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고2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예시문장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5월쯤에 좀 더 확고하게 변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2021 수능 그러니까 현 고2 친구들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은 가형 나형을 유지하게 돼 있지만 과목은 좀 바뀌죠. 이 친구들이 이제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지만 수능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거지. 원래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 현 고1 친구들이 직격타를 맞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직격타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됐어요. 가형은 흔히 얘기하는 이과 수학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보게 돼 있고 나형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를 보게 돼 있어서 수학원이라는 과목이랑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인데 여러분들부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를 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지. 그래서 공통과목은 수학원 수학2이고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중 택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뭐냐면 공통과목이 75% 출제를 하게 돼 있고 선택과목이 25% 출제를 하게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지금 치러봤던 요즘에 치러봤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21번까지 객관식 문학이죠. 21개가 객관식이고 나머지 9개는 주관식 문학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중 선택 1을 하면 다 되느냐. 어차피 문의과도 없어졌고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더니 서울 상위 10개 대학교에서 자연계열 쪽에 20개열 쪽에서는 미적분과 기하중 택1을 할 수 있다. 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20개열 학생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반영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문과인 나영 친구들은 수학원, 수학2를 선택하고 공통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물론 기존 체제를 똑같이 거의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건데 20개열 친구들이 많이 변화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 주요 대학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라고 하는 EBS 교재가 있어. 수능완성, 수능특강에서 원래 수능의 유사 유형들이 반영되어서 출제가 되어있는데 그게 원래 반영 비율이 70%였거든. 그게 50%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정시 반영 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일수막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동의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고등학교마다 선택과목에 대한 내신 포함 여부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1 친구들도 지금 고2 아이들은 1학기 때 기아 과목을 나간 학교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없었거든.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1학기에 기아를 나간 친구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게 많이 바뀌더라고. 2학기 때 기아를 나가기도 하고 수학 1하고 수학 2를 나가기도 하고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기아라는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러서 그냥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다 1등급을 주고 대신에 미적분에 좀 많이 쏠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교도 있고 미적과 기아 중 선택을 하나를 해서 내신을 치러도 되는 학교가 있고 두 개 다 봐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금 너무나 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목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목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뭔가의 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복잡해졌어요. 없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내신에 반영하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쯤은 다 나왔겠죠. 학교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나오는 즉시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는 내신 과목에 대한 투자를 1차적으로 하시고 그것과 똑같이 정시를 준비할 때 같은 과목을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많아지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학교 시험은 기아가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신을 그냥 밀어야 돼. 내신을 그냥 한 줄을 쭉 밀은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형 친구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서울 몇 개 대학교는 나형을 대신 반영한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형인데도 불구하고 나형으로 치를 때는 내신은 기아 벡터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사실 수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신은 그냥 포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과목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인데 학교에서 내신을 기아를 반영한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고2 후반이거나 아니면 고3인데 내신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싶거나 아니면 정신을 투자해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결정이 돼 있는 친구들은 어느 한쪽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 뭐 매년 있는 일인데 매년 여러분들이 종시파이터, 수시파이터 이러면서 갈려지기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결정된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신 반영 과목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되 그 다음에 수능의 반영 내에 대한 과목은 학교에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혹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뭔가의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요즘에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어쨌든 굉장히 심화 과목이다. 그런데 기아는 사실 미적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고 공간백투도 지워졌기 때문에 기아라는 과목의 절대적인 양만큼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분을 택하는 것보다 기아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수학2가 일단 미적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데 기아라는 과목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한다는 느낌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물론 학습량만큼은 미적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출문제나 학습 데이터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한 게 또 미적분이야. 기아는 공간백터가 지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분야,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쨌든 미적분보다는 덜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분을 택할까 아니면 미적 기아를 택할까를 많이 고민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보통의 학교들은 내신의 두 과목 다 반영하거든. 그거 다 학습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인문계열 친구들은 수학 1, 수학 2를 공부한 다음에 확률과 통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20계열 쪽이 너무 복잡해진 거죠. 지금은 확정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서울 10개 대학교에서 일단 자연계열 쪽에서 미적분 기아 중 택기를 하에 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나서 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었겠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지. 물론 확률과 통계를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수학에 좀 집중해보면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는 예비고위 친구들이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위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배웠던 과목들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예전에는 수학 상하를 배운 다음에 어떤 과목을 진행해야지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 좀 냉정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 여기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2학년 되면 이 하늘색들을 공부할 거 아니니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 혹은 기아를 배울 텐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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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전부 다 동시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학 1을 잘 생각해봐. 수학 1 특징부터 정리를 해보면 수학 1에서는 여러분 처음에 지수 로그 함수가 나와 있죠.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삼각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나와 있는데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랑 삼각 함수가 공통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형 친구들, 이과만 공부하는 과목이었는데 그게 지금 내려온 거야. 내려오면서 어떤 문제 생겼냐면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와 수열 단원이 전부 다 다른 단원이에요. 내가 얘를 공부하고 나서 얘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얘를 공부하고 나서 얘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단원부터 공부를 하고 2단원부터 공부를 하고 1단원은 다시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장점은 내가 1단원을 포기를 해도 2단원을 다시 공부할 수가 있고 2단원을 한 개도 몰라도 3단원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각각의 단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쉽게 까먹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 1을 학습할 때 반드시 반복하셔야 돼. 반복하셔서 이 개념이 어떤 단원 어떤 유형이구나 라는 게 명확해질 정도로 겨울방학 때 학습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이 있는데 이건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고 나서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미분을 할 줄 알아야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2는 이만큼이 그냥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랑 유형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돼. 그래 물론 반복도 중요한데 얘는 각각의 단원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원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이 단원에서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원 한 단원 공부할 때마다 증말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에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수학 하, 경우의 수 하 마지막 단원 있지 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처음에 나오는 게 순열과 조합인데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원순열부터 나오거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지. 순열과 조합을 해야 확률을 할 수가 있고 확률을 해야 통계를 할 수가 있는 게 맞는데 확률과 통계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별로 안 나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공식은 하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유형도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복습이라는 걸 진행할 때 도대체 오늘은 뭘 공부했지라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예요. 물론 여기서 인문계열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모두 다 공부하게 될 거고 아마 자연계열 친구들도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고 나서 내신을 치르게 될 텐데 얘를 공부할 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이 중요한 거야.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공식이 문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개념도 중요하고 유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 2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유형과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유형은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호텔에 사람이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게 병원으로 바뀌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문제로 생각이 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는 정말로 만만하게 시작을 하겠지만 어렵게 끝나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예요.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2학년 때 얘네 3개의 단어를 1년 동안 쭉 했거든. 1학기 때는 확률부터 확률까지 2학기 때는 여기는 조건부 확률이랑 통계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질질 끌고 나갔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얘네들 그냥 한 학기에 끝내버린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복병이 될 거예요. 수학은 항상 어려운 단원이 공식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단원이거든. 공식이 많으면 유형이 한정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학 상에서 배웠던 수학 상에서 배웠던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만 유형이 좀 한정적이었거든. 공식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 유형이 굉장히 많이 펼쳐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기아죠. 기아가 있고 미적분이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위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 미적분이죠. 미적분은 유일하게 수학 2를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는 녀석이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한 번에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일주일 전부 다 수학에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세 과목까지 진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수학 1, 수학 2, 홍일과 통계를 공부를 하든 수학 1, 수학 2, 기아를 공부를 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을 같이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수학 1을 다 끝내고 나아야 미적분 학습이 가능해요. 물론 미적분에서 1단원이 수혈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미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미분쯤을 나갈 땐 얘를 완벽하게 끝내놔야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아와 미적분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만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 선행은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온전히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끝내느냐는 이미 작년 겨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수학 하학 끝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도 막상 1학기 때 중간고사 준비하고 나니까 그 기억이 다 어떻게 됐어? 지워졌잖아. 그럼 내가 다시 그 과목을 또 공부를 하는 시즌이 여름방학 혹은 2학기 겨울방학이거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행을 그냥 빨리 하는 이유는 내가 안도감을 받기 위해서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시즌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디까지 선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올바르게 학습을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문의과 통합형 수능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2021년 11월 18일에 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내년 5월이 되면 예시문안이 등장할 것이다. 그때 뭔가 수능에 대한 정시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 결정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단 다루고 있는 내신 과목을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겨울방학에 준비를 하는 건데 각각의 과목의 특성과 위계가 이러하게 생겼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목을 진행해야 될지 1차적으로 겨울방학 때 시간표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직은 2학기 기말고사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학기 시험 대비를. 시험 대비 슬슬 진행이 될 텐데 시험 대비 정말 금방 지나가지.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겨울방학 때까지 또 놀지 않고 바로 뭔가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되거든. 지금 아직 시험 대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고 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서로 선배들 수능집 보러 가잖아. 그치? 너네 학교 그냥 쉬는 날이 아니야. 그때 하루 정도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놓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로 겨울방학 때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계속 강의료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